단의 왕후 심씨는 11세 때 경종에게 시집와 유학에 거두 송시여를 사사시킨 강심장 시아버지 숙종과 성격이 불같은 시어머니 장희빈과 법적인 시어머니 인연 왕후를 모시며 중간에서 마음고생하다가 병을 얻어 정신병 증세를 보이다 인연 왕후 국상 때는 예를 갖추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결국 1718년 33세의 나이로 급사합니다. 그녀는 권력과 암툭이 세잡인 23년 대궐 생활이 너무도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